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인구 감소 이거에 대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되게 염려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정부는 이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 나라냐면 1년에 GDP가 한 2,200조 정도 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500조가 넘어요 근데 외형이 한 5%씩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년에 20만 명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그냥 1억씩 꽂아줘도 20조 밖에 안 돼요 1년 GDP의 1%가 안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곧 펑크난다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신나게 하면서 GDP 1%도 안 써요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요 GDP 1%를 해외 원조에 쓰잖아요 우리는 나라 망한다고만 이야기하면서 GDP 1%도 안 써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얼마일까요? 한 100조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89조인가 90조인가 그냥 계산상 100조 할게요 자 100조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애가 100만 명 태어날 때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20조 30조였는데 지금 20만 명 태어나는데 100조예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 예산을 못 써가지고 그죠 태블릿 사놨는데 창고에서 녹슬고 있다라든가 학교의 전자칠판에 어디 가서 보지도 못했던 100인치 70인치짜리 텔레비점들이 다 있죠 학교 저기 전 종종 우리 둘째 시험감독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뒤에 서 있잖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면 저는 특히 수학시험 들어갔는데 절반이 바로 문제의 이름만 쓰고 자더라고요. 되게 학군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4대 학군지에 살고 있는데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공교육에 그렇게 엄청난 애들한테 지금 1인당 초중고 기준 3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은 넘는데 학령인공은 주니까. 애 하나당 정부가 공교육 예산 3천 원을 쓰는데 절반이 엎드려 자요. 가보시지 않았어요? 영어 시험은 3분의 1 자고 수학은 절반 자던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20조만 떼서 저출산 예산 쓰는 게 훨씬 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애 하나 놓을 때 1억을 부모님한테 줘야 나을까 말까 고민이라도 해보는 레벨이고 사실은 2억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1억이 오치자는 거죠. 여성분이 아이를 출산업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최소 1억인데 그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애 나와라. 팔 이렇게 꼬고서 꼰대들이 요새 애들은 약해. 도대체 요새 애들은 이상해. 이딴 소리만 한다고. 좋은다고 되냐고요, 꼰대들이. 돈을 주고 빌어도 애 안 낳을 판인데. 이게 우리나라라는 나라의 특징이야.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벌써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꼰대 국가라 지가 키워주지도 않을 거고 돈도 주지도 않을 거면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사람들을 삿대질만 한다. 자, 이런 유교 지옥 사회에서 유교 꼰대 사회에서 애를 안 낳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면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주면 된다. 일단 돈을 주고 빌자. 그리고 그 돈을 주는 방법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1억 꽂아주고 시작하자. 그래도 안 되면 2억을 꽂아주자. 뭐 자꾸 대출해 주자 소리 하지 말자고요. 돈을 쓰자. 은행들 보고 대출해 주라 그러지 말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 됩니다. 미래에 저출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망가진다 소리 그런 죄송합니다. 도구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재정을 쓰면 먼 미래에 국가 재정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저출산 반등 안 해? 1억 5천. 둘째는 2억. 그래도 애 안 나와? 2억에 3억. 어차피 없어질 나라. 국가 소멸한다며. 근데 충분히 재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남죠. 지금 지방 인구가 줄잖아요. 일반행정이랑 지역에 주는 지방 교부금이 100조 넘었어요.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가 반에 반토막 나고 있는데 교육 예산 80조 넣고 90조 넘어요. 돈이 엄청나요. 써야 할 때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군 단위로 인구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돈은 아깝지 않고 저출산 예산은 아깝다. 아니 그래도 안 되면 더 주면 되잖아요. 자꾸 망한다 소리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출산으로 부동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국가 재정 다 망해요. 엥?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돈을 안 쓰냐고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지. 지금 현재 이렇게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외국인들이 지방에서 살겠어요? 16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일자리야 처음에 자기들이 중착하고 일할 때야 지방의 공장에서 지방의 농촌에서 일하겠지만 고국에 돌아갔다가 시험 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확대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와서는 자기 일하던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고 집을 살까요?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일본이 2005년에 인구 감소 첫 해가 됐을 때 고이지미 정부가 그때 고이지미 정부가 딱 이런 정책을 발표해요. 어떤 정책이 딱 나오냐면 수도권 확대를 포기해요. 신도시 건설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주는데 신도시 건설해봐야 다마 신도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에서 천안거리 거기에 있는 신도시가 없어진다고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맨날 방송이 나오는데 일본 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권 외곽이나 오사카 외곽에 신도시만 짓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구가 감소하는데 축소 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도심 재생을 우거질 삼자 모리라는 뜻인데요. 모리 그룹 같은 애들이 성공하고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도심에 있는 노후화진된 집이나 주거지역을 올리면 특히 타워 멘션 특히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 타워 멘션을 올리면 용적률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우리 대구 광주 모두 도심은 슬럼화가 되는데 근데 전부 외곽에 있는 순도시로 여기는 상무지구 저희는 수성구 전부 외곽으로 가서 다 새 아파트를 올리면서 도심은 망가지고 외곽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도심 재생이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이권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도심 재생을 포기하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다가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거죠. 2005년에 왜냐하면 고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부터 도심 재생으로 그리고 신도시 건설 중단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합니다. 중단하는 대신 노후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전체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주니까 어차피 그 집을 채울 인구가 없으니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요. 그러면서 2005년부터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심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성을 갖춘 지역만 오르겠죠. 어떤 지역이에요?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이 순서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좋은 직장이 있어야 그 비용을 내고 좋은 주거 여건들을 만들어서 직주 근접을 딱 만들어주는 순간 거기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삼성전자 12만 6천명 범삼성그룹 30만 명 계열 가족까지 뭐 하면 200만 명 이런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들이 어디 살고 싶냐 하면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서 직주 근접을 하고 쾌적한 신도시 쾌적한 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니즈들이 지금 불을 뿜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사이에 일본의 신축 주택 맨션 가격이 땅을 났잖아요. 작년 한 해 분양가가 50% 가격이 올라왔을 겁니다.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은 그만큼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훈이 없잖아요. 3기 신도시 빨리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걸 계속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의 힘에 의해 안 되고는 있지만 사전 청약했던 건 뭐 다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고 도심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교통망에 획기적 개선이 있는 지역으로 세상은 이제 가는 거고 지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자리가 있는 지방만 되겠죠. 충남의 당진 천안 아산 그 정도 밑에서는 대세청 뭐 이런 지역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그 주변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지역인가 항상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젊은 인구를 쫓아내는 정책들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공항을 짓고 고속철도를 놓고 그런 거 하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대구랑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같은 거 이런 거 제발 좀 접읍시다. 텅텅 비어 다닐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거 지으면 토우들은 좋겠죠. 그 땅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좋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철도 연결되면 더 자연스럽게 수도권 가지 않겠어요? 왜 그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제 인구가 주는데 최소화해야 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이어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클러스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 공부시키기도 좋고 출근하기도 좋고 학교 보내기도 좋고 어디죠?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 거기 카이스트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연구소 애트리 거기다 근처에 SK하이닉스가 모여있는 여기가 세계 19위 클러스터 그리고 서울 수원 클러스터가 세계 3위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세계 100위 전후라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는 세 가지 이점을 지닌 첫 번째 이점이 뭐냐? 거기에 위성이 있어요. MZ 세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친구를 같은 성향이 맞아야 일단 결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취향이 맞고 철학이 비슷해야 잘 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만 맞춰서 된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취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데 100명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취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쉬워요. 천만 명 모인 곳에서 취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쉬워요. 두 번째가 두꺼운 노동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증권사만 4군데 다녔거든요. 왜? 옮기기 쉬워요. 여의도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두 달 되고 있으면 우리 자리 있는데 올래? 금방 되잖아요. 술 먹고 호프집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잘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뽑는데 없어서 큰일이다. 너 좀 소개시켜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노동시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도 왜 사무실이 코엑스에 있겠어요? 개발자 구하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노동시장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갈수록 또 이제 그런 세대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40, 50 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애를 안 낳지? 하지만 또 2030들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애를 낳냐?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다. 제 인생의 책이 위어드라는 책인데요. 위어드를 읽고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위어드라는 책에 두 종류의 인간형이 나와요. 어떤 인간형이 나오냐면요. 제가 어느 날 아주 넓은 도로 테라노 정도 되면 넓은 도로에서 무단행단을 했습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랑 이쪽 차선에 횡단보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신호를 알면 바로 무단행단을 할 수 있어요. 자 무단행단을 했어요. 좀 바빴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박사님 박사님 했어요. 자 이때 느끼면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죠? 자 이걸 수치심이라고 불러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남이 봤다는 게 부끄러운 거는 수치심. 두 번째 아무도 안 보고 성공했어요. 근데 지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신호를 지켰어요. 왜?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별로 급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런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죠. 이게 뭘까요? 죄책감. 좀 다르죠? 수치심과 죄책감. 젊은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우세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고요. 자기 선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거 터지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랬죠 우리. 아 이게 그레이 영역이긴 한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를 했을 때 못 견디는 MG들한테 세상을 왜 그따구로 해? 우리는 수치심의 세대고요. 죄책감의 세대거든요. 인간이 다른 인간이에요. 근데 서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은 그걸 위어드하다고 그러는데요. 웨스턴, 데모크라시 뭐 그런 거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은 일은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게 거슬리는 순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 엑스 세대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위에 있는 인간 형들이다. 제가 바라던 인간 형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런 게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 게 그냥 낳고 어떻게든 낳으면 어떻게든 잘 키우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 그런 게 쉽지가 않고 만만치 않으니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임감 그게 책임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색하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싹퉁 머리 없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대충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인간 형이 수치심의 인간 형과 우리는 남이 보면 쪽팔려요. 다 성공했는데도 안 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은 인간 형이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교육받은 인재들과 정글 야생에서 살던 인간 형들 나만 아니면 돼 를 외치던 1박 2일 형 인간 형과 그렇지 않은 인간 형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야생에서 원주민을 만난 것 같은 서로의 문화적 충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서로가 이해한다. 그냥 웃기는 소리고요. 왜 쟤들이 저런지를 우리 생야생들이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개똥철학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난 그랬지. 부끄럽네. 입 다물고 살자. 조용히 살자.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자신의 공을 부풀리지 말자. 성공한 건 운이 많이 따랐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덜 불화하고 친하게는 못 지낼 것 같고요. 저도 덜 불화하고 살자 정도 생각합니다. 이 책 끝부분에 MZ세대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다룬 대목이 있는데 저는 MZ세대들 중에서 M하고 G는 또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 젠G는 완전히 복을 타고난 세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 되게 고생을 좀 최악의 노동시장을 10년간 보내다가 젠G 세대는 인구 감소인 시대의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받은 세대들이고 이들은 자신의 그 성향을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강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